지난달 대형 기업 공개가 부재한 가운데 국내 주식 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3월 중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을 보면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9,605억 원으로 전달보다 4,542억 원, 32.1% 줄었습니다. 지난달 기업 공개는 전달보다 5건 줄어든 7건으로 모두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였습니다. 공모 규모도 980억 원으로 1,349억 원 감소했습니다. 지난달 유상증자는 5건으로 전달보다 3건 늘었지만 규모는 8,625억 원으로 전달보다 3,193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